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메가스토드 이승효입니다. 이제 9월 모의 평가가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루 아니면 이틀 여러분들이 보는 시점은 그럴텐데 9평 D-Day 실전 꿀팁 이랄까? 꿀팁이라기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게 되면 이 상황이 반드시 온단 말이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 와요. 아 어떡하지? 아 조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온다고. 그때 이제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효자들 보고 있는 D-31일 1쇼츠 1진단키트 그 쇼츠 카운트다운 수업 있죠? 거기 이제 완강을 하면서 마지막 이제 30강에서 올려드렸던 내용인데 뭐 효자들한테 이거 내용 다시 또 리마인드 할 겸 지나가다가 온 너도 한번 듣고 가라 라는 의미로 이거는 시험 직전에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이 세 가지 얘기를 꼭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래서 이거 세 개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모르겠다. 어떡하지? 이 상황일 때 이 세 개를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 뭐냐면은 문엄해라. 문엄. 문엄. 자 따라해봐. 문엄. 따라해봐. 문엄. 자 문엄이 뭐냐면 무조건 넘어가라 이거야. 작년에 어떤 효자가 문엄이라고 줄여가지고 말을 해줘가지고 오 이거 좋다. 기억하기 좋다 해서 문엄. 문엄. 자 따라해봐. 문엄. 무조건 넘어가라. 어려우면 넘어가야 돼. 어려우면 넘어가야 돼. 근데 계속 넘어가가지고 100분 끝났는데 선생님 맞힌 게 두 개밖에 없네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안 넘어가고 뚫어내야 되는 거 이제 그 다음에 나오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30문제를 쭉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시간이 필요하거든. 봤어? 모르겠어. 그럼 어떡해. 일단 넘어가라 이거지. 근데 그거 이제 기준을 어느 정도로 잡냐면 일단 문제를 처음부터 한번 쭉 읽어보는 건 필요해. 근데 문제를 처음부터 쭉 이렇게 읽다 보면은 어? 이거 아는 거다. 나 풀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이 확 드는 문제가 있고 자신감이 안 드는 문제가 있잖아. 그치? 그럼 그 자신감이 안 드는 문제는 뭔가에서 막혔다는 건데 그 막히는 상태에서 30초에서 1분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시간이 있는 거고 30초에서 1분 이상을 넘어가서 내가 얘가 뭐지? 하면서 약간 고민하고 있는 그 시간이 딱 늘어나고 있을 때 바로 끊어야 돼. 진짜 칼같이 끊고 넘어가야 된다. 항상 시험 끝나고 나면은 여들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제가요 10번 문제를 20분 붙잡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망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면 시험을 망할 수밖에 없어. 2분 안에 끊고 넘어갔어야 되는 거지. 아닌 거니까. 자 문업. 기억해야 돼. 넘어가야 된다. 진짜로. 오기부리지 마. 절대 오기부리지 마. 이 한 문제는 내가 마치겠다. 그러지 마. 이게 수능이 아니니까 9평이니까. 아 9평이니까 그래. 뭐 이번에는 점수 안 나와도 되니까. 내가 이거 하나는 뚫어내보자. 그러면 절대 안 돼. 어쨌든 시험 100분 동안에 30문제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획득하는 그것도 실력인 거고 그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라. 오기부리지 마라. 자 그럼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니다. 풀리는 것이다. 이거 내가 한 말이거든. 기가 막혀요. 문제는 푸는 게 아니에요. 안 풀리는데 풀려고 막 이 매듭을 막 아 막 꼬인 거를 막 너희들이 막 쥐어뜯고 있으니까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 풀리는 거라는 거는 막 매듭이 막 꼬여있어. 그러면 아 맨 처음에 어디야. 맨 처음으로 따라가가지고 맨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뭐 선 같은 게 핸드폰 충전기가 막 이렇게 꼬있다고 쳐봐. 그럼 헤드에 연결하는 그 부분부터 이렇게 따라가면서 따라가면서 아 요거 하나 풀고 하나 풀고 하나 풀고 하면 어떻게 돼 있어? 어느새 다 풀려있지. 그치? 막 이렇게 뭉쳐있는 엉켜있는 거를 막 붙잡고 얘를 뭐 고민한다고 풀리지 않거든? 막 답고 하려고 막 삐져나온 거 잡아당기면 덥고이지. 풀려고 애쓰지 말아라. 순서대로 읽고 해석해야 된다. 순서대로 읽고 해석하면서 하나하나 내가 놓친 게 없나. 이거하고 연결된 교과서 개념이 뭐고 내가 배운 게 뭐가 있고 기출이 어떻게 연결이 되지? 이게 도대체 지금 분명히 내 친구는 삽구스 친구는 이걸 보면서 기출 냄새를 맡을 것이고 교과서 냄새를 맡을 텐데 나는 왜 냄새가 안 나지? 분명히 배웠을 텐데. 이 생각을 해야 돼. 순서대로 읽고 해석하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매듭이 풀린다. 반드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 평가 문제는. 이제 9평 끝나고 나서 내가 또 해설강에 올려드릴 거고 또 파이널 컨텐츠 라이즈를 가지고 다 풀어줄 건데 그때 다 배운 거 가지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다 배운 거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못 배웠다면 못할 수도 있지. 그럼 이제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모르니까 추론한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특히 상위권 학생들일수록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90점이랑 60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 많거든 조금 쉽게 나오면 90점대가 나와. 근데 60점대까지 막 떨어져. 편차가 왜 이렇게 크지? 이런 고민, 이런 상담들 이제 많이 온단 말이야. 이제 그런 사람들을 벽을 뚫어주는 게 내가 전문인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익숙한 것만 잘하는 거야. 그냥 딱 봤을 때 어, 이건가 싶은 것만 잘하는 거고 그냥 상황도 그냥 맨날 특수특수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만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 나오거나 어, 이거다 했는데 아니면은 틀리는 거지. 여기서 지금 이제 모르니까 추론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런 거지. 상황을 잘 모르겠어. 이건가, 이건가? 어, 얘가 공차가 양순과 음순과 이런 고민을 하는 순간이 바로 뭐냐면 추론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그리고 그 고민이 드는 거는 아이씨, 모르겠네. 왜 이렇게 어렵지? 이게 아니라 그 문제를 봤을 때 전국에 있는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될 거란 말이야. 너만 모르는 게 아니라고. 너만 모르는 게 아니야. 그거 기억해야 돼. 모르게 문제가 설계가 돼 있고 그 모르는 게 아니라고. 그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추론하는지를 평가를 하고 싶어서 출제를 한 거니까 당연히 모르고 답답한 거라 이거지. 알겠지? 문제가 원래 그런 건데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 나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럴 때 어떡해? 양수지, 음수지? 오케이. 이거 뭐 양수부터 한번 해볼까? 삼차함수가 극점을 가지나? 안 가지나? 극점을 가진다라고 한번 해볼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내가 말하는 샘플링이라고. 쫄지 말라는 거야. 다 몰라. 모두가 몰라. 시간은 충분해.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것저것 해보면서 하나하나 풀어 나가면 돼. 그런 게임을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세 개 기억을 하자고요. 자, 이제 9평이 진짜 얼마 안 남아서 여러분들 이제 긴장이 될 텐데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내가 쇼츠 카운트다운 마지막에 이제 30강을 이 얘기를 하고 29강을 시험 직전 학습법 얘기하면서 그냥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은 여러분들이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건 이제 쇼츠 카운트다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공부한 게 있으니까 그 공부한 거 가지고 시험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제 9평이 또 수능은 아니니까 9평 끝나고 나서 되게 많은 학생들은 리셋을 해야 될 거예요. 내가 이제 9평 끝나고 나서 캐스트도 올려드리겠지만 리셋이 필요한 학생이 진짜 많아. 9평에는. 그러니까 효자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뭐 시나리오 뭐 깨작 하다가 뭐 DB3 좀 좀 듣고 카운트다운 듣고 나서 뭐 여미배기 한 권 풀고 나서 선생님 저 효자입니다. 이러기에는 너희들이 아직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야. 진짜 효자가 돼서 이승효처럼 수학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은 기계공부터 3.5까지 그냥 커리큘럼을 다 들어야 돼. 사실은. 뭐 여미배기 한 권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 해야 돼. 그 코스를 다 따라와야 되는 건데 뭐 시간이 없어도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이제 9평 끝나고 나면은 리셋이 필요할 수 있다고.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뭐 효자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야. 뭐 내 수업을 듣든 안 듣든지 간에 9평 끝나고 나면은 아 처음으로 돌아가자. 처음부터 다시 체계를 잡으면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 근데 그러면은 그런 학생들이 너만 그런 게 아니니까. 뭐 이 중에서는 이제 좀 느낌 오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아 9평 끝나면은 다시 공부해야 되겠다. 내가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 이미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9평 끝나고 나서 뭐 좌절하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지. 그냥 시험 최선을 다해서 보고 9평 끝나고 리셋을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공 3.5 그 단계 진짜 열심히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파이널 컨텐츠 라이즈 제공을 할 건데 당연히 여러분들 그 파이널 총정리만 해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실력이 갖춰진 사람들이 이제 총정리인 거고 진짜 공부 많이 하셔야죠. 여러분들 9평 끝나고 나서 열심히 하시면 좋겠고 9평 끝나고 나면 이제 답답할 텐데 Q&A 오셔서 선생님한테 상담을 꼭 받으세요. 그럼 이제 가이드를 해드릴게. 꼭 와.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그냥 뭐 선생님 뭐 고민하다가 3주가 지났습니다. 이러지 말고 그냥 9평 끝나자마자 그냥 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물어보란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 팀이 그거에 대한 게 전문이니까 Q&A 답변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상승효과 팀이 제일 잘하잖아. 너희들 이제 효자들은 알잖아. 이렇게 Q&A를 잘 답변해주고 하나하나 상담도 진짜 잘해주고 이런 인강은 없다는 걸 여러분들 알잖아요. 근데 선생님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오셔가지고 상담을 한번 받고 나서 가이드를 받아서 남은 기간 열심히 하면 돼. 근데 지금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약간 너희들이 9평을 잘 못 볼 거라는 거를 뭔가 전제로 말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 잘 보겠지. 잘 볼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근데 또 다수의 학생들은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9평 끝나고 나서 막 뭐 심리적으로 힘들고 방어할 거 알아서 이런 얘기도 해준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 잘했으면 그동안 열심히 했으면 성적 잘 나오겠지. 자 이거 3개 기억을 하시고 9평 화이팅 하시고 9평 끝나고 보겠습니다. 바이바이 6평 5평 ~~~~ 치 ser 레범